주님 서른 복음을 위해 모든 것 하기를 원하오니 당신 뜻이 세계에 이루어지소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 해 놓고 나의 모든 것 지속 의심 많은 고음을 나는 신약에 계시니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배가 하느님의 영광을 기다려 저 나 영품 안토니오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다 긴밀히 동원하고 그 성립소를 보다 가까이 따르려는 모든 것으로 예수사제의 회교에 따라 이 사이에 계신 형제자매들 앞에서 방인수인하시오 주님의 성 안에서 동신부로 정결과 정립과 숙명을 소원합니다 성명의 종과 동정마자와 성모로서 그의 종부의 힘으로 전심으로 이 배에 저 사신을 바치고 하느님과 그의 봉사함으로써 완전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흥시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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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시리라. 나 여기서 비추니 생명의 숨으로 나를 일으키리라.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사랑과 자비로 이끄시 장미 영광 이리 바래옵소서 영원하신 주 사랑의 왕이여 사랑의 왕이여 영원하신 주인들 하나의 아버지시여 사랑과 자비로 이끄시 남편을 설레이할 수 있었다면 ier 만난 내 하나님의 숫자